사이타마 신도시 사이타마 신도시 사이타마입니다 피아노치로 멀리 왔네요 오늘의 마지막 스트리트 피아노인데 지하철 광장 한가운데 피아노가 있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있을까? 없을까? 와 사람 많다 아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데 왜 아무도 안치지? 왜 아무도 안치지? 제가 칠게요 하 Cambodia 하객 이야기 하객 하객 여기 cave 하 Fraser 하객 하객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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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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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